아 구매모드에서 사면되요 아하 아 얘 지금 스트레스 받네 오 돈 받았다 일단 이렇게 했고 집으로 가자 나 오늘 일 가는 날이 아니야 빨리 집으로 와 오 내 차가 따로 있는 것 같다 이제 오 나 택시 아니야 이제 오 누가 태워줬어 차 오 누구지 누군가 차를 태워줬어 아 나 이것도 안 끄고 나왔네 아 전기욕은 개많이 나왔겠다 아 아 아 아 좀 개많이 나왔겠다 오늘은 올 수 있냐 아 왜 오늘도 아니야 아 나 자야돼 아 아 아 자부 그 다음에 구입모드 어디서 사지 기타 기타 어디서 사죠 비디오게임도 아니고 침실도 아니고 오디오 같은 것도 아닐텐데 서재 서재 치미 및 기술 와 600원 이따 아 욕 이따 얇아 그 다음 였다 아 이거 또 안 꿨어 와 나 이거 맨날 안 크네 아 이래서 끌 수 있구나 왜이리 자는게 오늘따라 느리냐 미술능력? 나는 미술능력 안할거야 이제 하루종일 기타치면 돼? 빨리 자고 일어나서 기타치자 우리 그것도 해야 돼 오늘 어 이거 신청자 제출 안했어? 우리 했는데 뭐야? 오늘 안 느는거 오늘 안 여나? 오늘 안 여나보네 오늘 왜 안 여냐 낮에 아 낮에 돼요? 아 새벽이라 그런가? 화요일날 마감이니까 오늘 그거 있지 않아? 오늘 그거 있을텐데 그 체육대회 어 이제 기타친다 이제 기술이 오르겠지? oiresń 오오 오오 5 5 5 5 5 5 5 5 어 이렇게 평생기용 이런거 하면서 오류구나 되게 늦게 찬다 여기까지 올려야 된다고? 배고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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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홍영 가서 치면 돼요? 뭐야 어 유리기술 레벨 5대 때 와 나 진짜 유리에 신되겠다 이러다 어 야 이거 안치우냐 뭐야 나 근데 왜 이래? 뭐야 오늘 일하는 날이야? 오늘 일하는 날이네? 아 뭐야 오늘 일하는 날이었어요 나 몰랐다 오늘은 음악 이론을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올릴 겁니다 어 됐다 어 이거 유호자 누가 누군데 당신? 너야? 이 별론데 어 허레디 너 어디 살아? 여기 사니? 이 여자랑 결혼하면 되는 겨?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아하하 로마데밤 우리 로마데밤 오 와 됐다 오 어 승진했다 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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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편하게 살려면 부잣집 안하네 근데 그 부잣집을 어떻게 꼬셔요? 난 빡빡한 삶이 좋은데 노는 것보다 아다 냉장고 치웠나? 치웠구나 또 전화해보자 어 집 청소 좀 할까? 집이 너무 더럽지? 집이 너무 더러웠어 어 동료 직원과 친구 되기도 있네 어 공원에서 기타 연주도 또 해야지 어 배고프네? 아니 배고프네 어 맨날 요리 말하지 얘는? 얘 맨날 몇시에 자는거야? 이게 졸리나봐 얘 잠자기 가자 잠잘 때는 클랜피 뭐 좀 자신라 클래식 아 샤워부스가 좋아요 아아아 샤워부스를 좀 바꿔야겠다 아 근데 주방을 바꾸고 싶긴 한데 화장실은 어디있냐? 아 여기있다 샤워부스가 없네 아쉽게도 아 샤워기 비싼데? 이거 1600원짜리 사치 아닌가? 이거 사치죠? 파워 샤워기는 사치인것 같긴 한데 사치인것 같긴 한데 싼걸로? 그러면은 싱크샤워대로 하나 설치하자 그 다음에 아 여기다 이것좀 살래 창문 창문 집에 창문이 있네 안살래 너무 아깝다 이거 기타연주 공원에서 어떻게 해요? 오늘 일요일에 출근 안하잖아요 우리 안하네 그냥 가방에 어떻게 넣죠 기타를? 어 아 맞다 얘는 왜 맨날 전화를 안받지? 아 이럴 아! 꾹 눌러서? 맨날 기분이 안 좋대 난 기분이 좋단 말이야 그럼요 됐다 오긴다 아 드디어 오네 그러면 이런거는 누가 온건가? 뭐지? 야 뭐냐 얘? 그럼요 오디오 들려주기가 안된다? 뭐야 나 아이템 있는데 여기 사보 이거 니가 핥어 아니야? 아닌가? 가방에.. 와 가방에 이거 어떻게 뜨냐 꺼 블루야크, 제피시 와크 흐흐흐흐 흐흐 수달 뭘 전화를 하루종일하니 됐다 가방에 어떻게 넣죠? 가방에 눕는 거 많은 분 드래그에서요? 안되는데? 가방을 클릭했거든요? 아 공동가방을 열어야 된다고? 아아 파란 네모 안에? 아 여기? 야 들어가! 이게 아닌가? 어? 드래그가 안된다? 네모 여기 아니야? 네모 여기 아니야? 네모 칸 클릭 네모 칸 이거? 어? 팔기잖아 오마이갓 아 이렇게 됐다 큐 오 됐다 천일에겐 받았다 천일에겐 받았다 오 됐다 됐다 오오 됐다 우리 친구 됐네 이제 오 아름답게 느껴졌대 오호 오케이 야 나가 이제 우리집에 야 또 드냐 나 지금 밴드하러 갈거란 말이야 나 지금 밴드하러 갈거란 말이야 야 너 이거 먹을래? 야 말 안해도 알아서 너 지 혼자 처먹네 나쁜놈 또 먹어? 왜 또 먹어? 야 야 희롱해버린다 너 너 희롱한다 너 당장 우리집에서 안나가면 나가는구만 잘됐어 공원가야지 야 근데 우리 오디오 어디갔어? 뭐야 오디오 우리꺼 아니었어? 뭐야 가져갔나봐 야 공원이 어디지? 이건 계곡이고 값새 아 오디오 우리꺼 아니었어? 뜨거 뜨거 여기서 이제 공연을 해야하는데 사람이 없다 오 오 여기서 재활용을 왜 해? 와 완전 착하네 이제 이거 어떻게 해요 여기서? 가방 뭐야? 뭐야? 이거 어떻게 하죠? 뭐지 어떻게 하지? 기타 연주 어떻게 함? 공동 가방에 넣은거 아니었어 아까? 공동 가방에 넣은거 아니었어 아까? 그렇군 집으로 와라 그럼 데이 스파에 가기 집 청소 좀 할까? 뭐야 누가 집에 왔나? 갑자기 문 열리길래 청소를 열심히 하는구만 연주나 할까? 야옹님 두개 감사합니다 연주해서 우리의 실력을 키우자고 얘는 근데 연주하는 곳이 항상 이 자리야 오 레벨업 했나봐 아니 근데 왜 뭐한거지? 야옹님 스티커 열개 감사합니다 스파 좀 갔다올까? 스파 좀 갔다올까? 음 연주 정말 잘해 좋아좋아 айтесь 이제 자야겠다 이거 끝나고 바로 나도 이런 집으로 살고 싶다 주위에 나밖에 없는지 자라 이제 오 됐다 레벨 5 됐나 오 얘 잘 친다 오 얘 잘 쳐 레비다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근데 얘 몇 시간동안 치는거야? 야 그만해 너 일 가야돼 얘 뭐해 얘 몇 시까지지? 큰일났다 안돼 안돼 더 자 더 자 더 잠자 잠 지금 넌 자야돼 내가 깨워줄게 내가 너 깨워줄게 잠좀 더 자 잠시만 너 오늘 일 가는 날이잖아 그래 4시에 출근이니까 3시에 깨워줄게 금방 자라 씻어야돼 씻어야돼 이제 아 그럼 2시에 깨워야겠다 에이씨 지금 1시 반 1시 반 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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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얘 알아서 할거야 오 이제 샤워가 되게 빨리한다 오오 유라닐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오 좋아좋아 얘 출근인가 예 갑니다 아 이거 먹다 말고 가네 이거 치워야되는데 아 이런 회사가면 뭐 주겠지 오 이제 어울릴 수도 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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